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위 맡고 있는 김선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도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합격전략 설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내용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소방시설관리사 전망인데 소방시설관리사는 취소하시게 되면 큰 툴로는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취업을 갖다 하시는 목적과 창업을 갖다 하시는 목적을 갖다 하시는 두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방시설 점검 쪽에 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을 왔다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단순하게 일만 했다고 해서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오너가 됐을 때 운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험과 오너로서 근무했던 경험이 차이가 확연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은 그냥 정해진 틀에서만 하면 되는데 오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을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창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몇 년 정도 경험을 쌓인 다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로 이렇게 시설관리사를 땄다고 해서 창업이 바로 되는 건 아니죠. 바뀌어서 취득하고 1년 경력이 쌓아야만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경력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이나 취업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특별 채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채. 그래서 소방안전원이라든가 화재보험협회들 이런 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하시는 분들을 특별 채용을 하셨답니다. 또 건설회사에서 특채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최초 점검, 그 다음에 감리가 성능시험을 하게 되죠. 그때 아예 정어업체를 의뢰해가지고 같이 전수조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서 시설관리사를 필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특채. 소방공무원도 간부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안전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그 다음에 안전조사 같은 이런 담당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경력자를 뽑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는 2027년 1월 2일 이후. 그러니까 법이 2026년 12월 31일. 시덜관리사 응시자격과 1, 2차 시험과목이 전면 개정된다. 아마 이 내용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제도대로 보면 24년, 25년, 26년까지는 기존 교과목으로 그 다음에 27년부터는 완전히 개편된 교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어쨌든 하실 것 같으면 27년 이전, 그러니까 24, 25, 26 또 3년 동안에 시험을 갖다 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7년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과목으로 시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망은 아주 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취득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급여가 훨씬 나니까요. 응시 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게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26년도 시험까지 적용되는 응시 자격이에요. 그래서 기술사 기능장, 특히 우연물 기능장 관련해서 우리가 취득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걸 취득하게 되면 또 2차 실기에서 과목 면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다 보니까 기능장 취득을 또 많이 하시고요. 기사 2년, 산업기사 3년 경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 전공자로서 박사, 석사 2년, 학사 3년 이렇게 안전공학, 방제, 안전공학 포함해서 석사, 그 다음에 2년 이상 실무 경력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공학 관련해서 예를 들었다가 졸업을 했다고 하면 기사 취득한 걸로 인정한다. 그래서 2년 경력, 우리 앞쪽에 기사 따고 2년 경력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우연물 관련해서 기능사나 산업기사 3년 이상, 공원 5년 이상, 그 다음에 학사 3년 이상, 산업마전기사 3년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땅 경력이 있죠. 그냥 10년 이상 실무 경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경력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디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큐넷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방문하셔서 내가 이 소방시설관리사를 시험 보러 갔는데 자격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신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간부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알아보셔야 돼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대국분들이 지인이나 먼저 취득한 사람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정확한 근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참고로 이게 1월 2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7년도 시험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첫 번째 건은 똑같아요. 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존행동기계기술사. 바로 볼 수 있고. 위험물기능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크게 바뀌는 건 소방설비기사. 전기가 됐든 기기가 됐든 간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응시자격이 된다라는 얘기죠. 27년도부터. 그다음에 이공개 박사기. 안전석사 이상. 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3년 이상 실무경이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응시자격이 대폭 완화가 됩니다. 언제? 27년도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4년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27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7년간 필기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2017년부터 23년도까지 보시면 2017년도에 합격률이 19%예요. 19% 합격률이 개정이 낮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18.8% 이것도 약 19%가 되죠. 그래서 17년도하고 20년도에 합격률이 19%이니까 상당히 낮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낮았다. 그다음에 19년도에 52% 21년도에 49% 그다음에 22, 23년도에 22년도에 약 41%예요. 그다음에 23년도에 39%야. 이렇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퍼센트를 맞추는 거예요.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평균 합격률은 40%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0% 그런데 40%면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1년에 한번 보는 거거든요. 1년에 한번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공부를 했다 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볼까 이러시는 분이 없다고요. 반드시 따야 되는 분들이 대단수일 거라고. 그러면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신 분 중에서 10명 중에서 4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6명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응 분들이 1차는 그냥 쉽게 보고 2차 위주로 막 하다가 1차 시험 보러 왔는데 어떤 특정 과목에서 과락이 나와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도 만만히 보셔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1차도 나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통계자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응시 대상에다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70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이. 이 중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한 60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700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1,300명 정도는 시험을 안 보러 가요. 이건 뭐예요? 한 번 해볼까? 에이 도저히 못 외우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300명은 항상 보통 보면 자리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다가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우리가 시설관리사를 취득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한 번 해볼까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얘를 왜 따야 되는지를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경우에는 무조건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낭비예요. 그래서 응시율 자체가 지금 보면 약 80% 정도. 그러니까 20%는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공단에. 공단이 요즘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합격률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3,300명 정도 나오고 적게 나오면 약 1,000명 정도. 이렇게 편차가 좀 큰데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 맞춘 것 같아요. 한 2,200명 선 정도 맞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00명 정도 맞춰놓고 우리가 필기시험 한 번 붙으면 2년 동안 면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 시험까지 그냥 시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2절 연도에 합격하신 분들 이분들이 실기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격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10%가 됐든 30%, 70%가 됐든 간에 내가 합격을 해야 좋은 거고 합격률이 아무리 높은 덜 내가 떨어지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격률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중요합니다. 23년 광업별 채점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게 되면 5과목을 시험 보는데 보세요. 법령하고 그다음에 구조 원리가 과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30%가 과락이고요. 이거는 23%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에서 과락을 많이 맞았다. 광업별 낙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문제를 중에서 10개 이상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개도 맞춘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약 3명씩 된다는 얘기예요. 3명씩. 떨어지는 겁니다. 평균, 수송변, 안전관리론, 화재역학이 61점. 그다음에 수리, 약재, 전기가 55점이요. 소방관련 법령이 45점,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이 61점, 구조원리가 52점인데 지금 보면 안전관리론하고 위험물 쪽이 평균 점수가 그래도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위험물 기능장을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장을 공부했다 보니까 위험물은 그냥 가서 보셔도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험물 기능장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위험물조차도. 그다음에 수방시설 구조원리는 화재안전 기준이에요. 우리가 시설관리사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화재안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두 가지예요. 성능 기준하고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능 기준은 PC고요. 기술 기준은 TC가 됩니다. NFPC와 NFT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사 공부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위 자체가 넓어졌어요. 기존에 있던 화재안전 기준보다도 추가로 생성된 기준도 있고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해가 갈수록 공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로는 점수 따기 좋은 과목. 그렇죠? 이렇게 되고. 수리학제 전기도 지금 보면 과량률이 좀 낮은 측면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전기 전공이나 기계 쪽 전공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또 2차를 준비하려면 얘를 반드시 해야 돼요. 2차에 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령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 4, 50대가 제일 많죠. 왜냐하면 점점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역필압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파치는 게 다 40에서 50대예요. 40, 5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40, 50대 분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취업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응시자도 많고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기존 2, 30대에 비해서 훨씬 더 공부 흘렀다 많이 해요. 그 대신에 머리는 기억력은 많이 떨어지는 면도 불구하고 노력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가 이렇게 더 나오는 거고 심지어는 70대 이상도 17분이 이렇게 있어요. 70대 이상도 공부해서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100세 시단입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퇴직 연령이 유수보니까 약 50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세 한참 일을 해야 되는데 퇴직해버리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 직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가 퇴직하고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과목별 출제 기준 살짝 살펴봅니다. 1과목이에요. 안전관리론, 화재역학이고 우리 소방설비 기사를 따지면 소방원론이죠. 원론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원론 생각하다가는 안 돼요. 훨씬 난이도가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론, 화재역학인데 화재역학은 조금 어려운 것이 기술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론 쪽은 어떻게 보면 원론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역학 쪽은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역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론을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2과목 수리, 약재, 전기인데 2과목에서는 전공의 관계 없이 수리, 약재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기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소방, 수리, 설계, 시공에 관련된 그런 부분. 약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통과목이 되겠죠. 설계도 들어가고 정엄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는 일반 약재의 이론과 그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까지 플러스돼서 즉 5과목에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2과는 반드시 잡고 그다음에 소방, 전기 쪽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전기 제어와 관련된 거 자기 외에 관련된 거 교류 외에 관련된 거 이렇게 큰 틀로 세 파트만 해도 절반은 맞출 수가 있다. 그런데 전기 전공 하신 분은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절반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수리, 약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과목 법령. 법령은 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 때보다도 훨씬 지문이 길어지고요. 폭넓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법하고 그다음에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하고요. 그리고 위험물 안전 관리법. 이렇게 세 파트만 딱 잡아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기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기. 이것도 실기 일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다중이없소, 실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할 때는 실기 쪽은 보통 다중이없소는 별표 관련된 쪽이 중요한데 그 외의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다중이없소는 기출됐던 것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표는 어차피 나중에 2차 실기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점은 이 정도가 중점적인 사항이다. 공사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용 자체가 이렇게 관련된 건 많이 없지만 출제는 대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것 위주만 발췌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4과목. 위험물 성장 시설 기준인데요. 이거는 위험물 시설 기준. 그래서 제조소, 저장소, 치고업소에 관련된 그런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먼저 한다. 그런데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조소. 그 다음에 저장소에서 옥내 저장소, 옥위탱크 저장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취급소는 주요 취급소 쪽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 거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성진 상태니까 여기는 개별 성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통 성장이 있어요. 위험물 별. 그러면 공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성장 두 번째인데 개별 성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에 관련된 게 출제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 우리 위험물 기능장에 관련해 보면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부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계산에 관련된 것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과목은 소방시설 구조원리인데 우리 소방전기시설과 기계시설이 합쳐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화설비 내용이 굉장히 많죠. 소화설비는 네 번째 하시고 경보설비가 그나마 쉬우니까 첫 번째로 공부를 합니다. 경보설비는 먼저 하시고 소화설비는 네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 양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하고 소활동설비는 세 번째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경보설비하고 피난구조설비하고 소활동설비하고 그 다음에 소화설비하고 소화용수설비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화재안전기준이다. 그런데 성능기준이 있고 기술기준이 있거든요. 필기에서는 굳이 그 두 가지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할 때는 기술기준 위주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실기하실 때는 기술기준 위주에다가 플러스 성능기준하고 차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기준은 이렇게 써있는데 성능기준에서는 요약해서 짧게 써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뽑아서 준비하시면 다 되는 거죠. 다음 1차 시험 방법 보겠습니다. 5과목이고요. 5과목이고요. 각 문항당 25개가 나오니까 125개. 시험시간이 125분이에요. 시험시간이. 그러면 우리 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사는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게 30분을 줘요. 문항당 1.5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문이 짧아요. 시험관리사는 지문이 깁니다. 계산도 복잡해요. 그런데 1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모질라서 답을 알면서 막 몰아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아는 거를 먼저 OMR 카드 있잖아요. OMR에다가 확실한 걸 먼저 마킹을 해야 돼요. 쭉 풀면서 마킹. 1번부터 125번까지 쭉 가면서 복잡한 걸 넘어가고 아는 거 먼저 그래서 예를 몇 번 이렇게 되돌려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모질러 할 때는 그냥 쭉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건 다 푸는 거죠. 그러면 합격해요. 그런데 문제 다 풀고서 이걸 옮겨야지 이랬다가는 망해요. 시간 없으니까 밀려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면제받으신 분들은 100번 먹어요. 한 과목 면제가 되는 거죠. 합격 결정지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다. 그러니까 40점 이상이니까 10개 이상 평균 15개 이상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학업이 5과목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구조원리인데 저 구조원리가 바로 화재안전기준이에요. 화재안전기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리약재 전개하시면 됩니다. 계산. 그러고 나서 위험물하고요. 법령하고 안전관리 화재역학은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그렇게 헷갈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기억이 좀 오래가요. 그런데 법령 같은 경우는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시험에 임박할수록 또 법 개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네 번째 순서를 잡아놨습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저렇게 잡는 것이 조금 더 준비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본 이름부터 정리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기출문제 풀어도 된다고 그래요. 기출문제만 풀어도. 1차에 어떻게 되겠죠. 1차야. 2차는 어떻게 할 건데. 2차에서 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잘 해놓으셔야지 2차가 쉽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차 시험이 쉬운 건 아니지만 1차가 기초가 없으면 2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 풀고요. 교재대로. 3단계는 광업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기출문제도 최근 5년치 정도만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거 다 필요 없어요.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5년치만 제대로 풀어도 된다. 그러면 기출문제 그 이전 걸 어디서 보느냐. 기억으로는 제가 2013년부터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시면 되냐면 QNET에 전문자격에 전문자격시험에 시험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있어요. 여기에 기출문제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이렇구나. 이런 유형이구나. 그런데 보셔야 될 때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려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5년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안전관리는 화재 역학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목표 점수는 80점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연소, 생성물, 화재 예방, 관리, 소화 여기가 16개, 18개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먼저 한다. 그다음에 연속도, 연기, 생성, 이동, 피난기획, 수용인원, 구획, 화재, 역학 관련해서 6개, 8개 나오니까 그다음에 건축법규 관련해서 서너 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과다 위험성은 낮아요. 수리, 약재, 전기는 80점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2차 실기와 관련된 일이 됐다. 특히 설계 시공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리가 8개, 9개, 약재가 6개, 8개. 이것만 해도 과작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방전기, 9개에서 11개. 이런 식으로 전기 관련된 그런 게 있다. 전기도 한 절반 정도 맞추면 되는 거니까. 수리학과 전기는 2차 실기의 출제. 또 수리학 중에서 일부 공식 증명이라든가 계산하는 것들이 점검실매도 계산 문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과학 위험성은 중간 정도. 위험물성상시설 기준은 70점을 목표로 해서 물론 개당 4점씩이니까 점수는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0으로 끝나게끔 잡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점 정도 잡으면 된다. 그럼 68에서 70이 사이잖아요. 그렇죠? 68점마저도 되고 72점마저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설 기준이 11개, 14개. 공통이 7개다. 그러니까 이것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시설 기준과 공통. 그다음에 개별 기준은 어려우니까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시설 기준, 공통, 개별 기준. 과학 위험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험을 성상시설 기준으로. 소방설 구조 원리입니다. 이거는 90점을 목표한다. 90점이니까 점수 따지면 88점에서 92점 사이. 그러니까 2, 3개 정도 틀릴 정도만. 그 정도로 하셔야 돼. 그래야지 2차가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1차 발표를 하고 2차 준비하려면 불과 3개월밖에 없어요. 6월 달 발표면 9월에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때려주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잡고 1, 2차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자, 화전자원 남기기식 90점 이상 가능하다. 또 개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올해는 필기 묻고 내년에 2차 분다. 그게 안 된다니까 쉽게요. 그래서 그냥 같이 준비해가지고 올해 붙을 생각을 하고 안 되면 내년에 또 실기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형식 승인, 성능 기준, 기타가 2, 3개. 2차 실기에도 중요하다. 수치, 계산 공식, 항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과락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화전기 기준은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화전기준 알게 모르게 공부가 또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소방 관련 법령은 60점이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60점. 15개 정도, 그렇죠? 목표로 해서. 자, 기본법이 한 4개 정도. 시설법, 화재, 예방법 합쳐서 10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공사법이 2, 3개, 다중협소가 4개, 우염물 안전관리법, 너댓게. 이런 식으로. 과락 위험성 높다. 그래서 기본법, 시설 예방법, 우염물 안전관리법. 여기만 중점적으로 되셔도 충분히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쭉 봐서 어떤 게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키워드 파악하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 핵심만 집중하자. 그러니까 붙을 정도만 하자는 얘기예요. 다 틀려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다 버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일단 합격을 목표로 한다. 줄여야 돼요. 공부 순서, 이론, 요점 정리,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설정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계산 문제가 공부하는 데 시간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뒤로 하고 서술 문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계산.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짧은 거에서 긴 거. 서술도 짧은 거에서 긴 거 이런 식으로. 쉬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는 버리자 써놨죠. 어차피 어려운 거는 해도 어려워요. 쉬운 거 위주로. 자, 5단 노트 만들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실수하는 거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그 다음에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 공식을 잘못 외웠다든가 단위를 잘못 적용했다든가 또는 암기를 잘못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5단 노트 만들렸더니 틀린 문제 적고 해설 적고 이런 시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유형을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매일 공부 서너 시간 하는 습관을 갖자. 매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럼 4시간을 한 번 기준 잡아보자. 4시간. 곱하기 7일이에요. 그러면 28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합격을 하려면 28시간을 주에 기준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말에 8, 8 해서 주말에 얘가 16시간 아닙니까? 그럼 28시간 기준 잡았을 때는 평일에 몇 2시간 하면 돼요? 12시간 하면 되는 건데 매일 공부하기는 진짜 어려우니까 하루 정도는 쉬어 주자. 그래서 월요일 날이 힘들으니까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얘가 휴 뭐야. 공부 휴. 쉬어. 그러면 화, 수, 목, 금 4일 동안에 12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하루에? 그때는 3시간씩 하면 되는 거예요. 주말에 8시간씩 하고. 나는 시간을 더 낼 수 있어. 그러면 10시간씩 하고. 여기가 20시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평일에 4시간씩 더 해. 그럼 얘가 16시간 아니야. 합치면 36시간 나오는 거죠. 주의. 36시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분은 평균적으로 보면 5시간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35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하루에. 주에 35시간 하면 1년이면 충분히 합격을 하죠. 주에 35시간이면. 그런데 이런 패턴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다. 왜냐하면 합격하기 위한 절대 시간이 있어요. 최소 공부 시간이. 그러니까 어쩌다가 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합격했다. 이거는 공부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1년 만에 합격을 하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 그런데 어떤 건 그래요. 합격률이 최종적으로 3%다. 이거 다 못 붙을 것 같아. 3%는 합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0명에 3%에 120명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신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하루에 자투리 시간이 제가 해보니까 한 3시간 정도는 나와요. 자투리 시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쓸데없는 공부 외에 쓸데없는 시간에 활용하는 게 3시간 이상은 나오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자. 밥 먹으러 갈 때 가서 메뉴 정해놓고서 기다리는데 5분에 10분 걸리잖아. 그러면 그거 하고 밥 먹은 데 또 쳐다보고 그다음에 밥 먹으러 가기까지 또 걸어갈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서 점심시간 또 있잖아요. 어떤 데는 11시 반부터 1시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 시간을 또 보고 어떤 분은 그래요? 밥 먹는 시간까지 공부. 그 시간을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해야죠. 쉬어가면서 해줘요. 그런데 누구나 24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합격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똑같은 기준상에서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합격하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자. 오덤노트 점검하고 반복 학습해서 그러면 합격이 지름기다. 반복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24년도에 어떻게 소방기술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사실은 1차지만 1차, 2차에 다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번 해볼까가 아닙니다. 시덜관리사를 취득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붙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결국 합격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합격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